아 왔다 자 말로 봐 자 말로 봐 네 안녕하세요 최대한 밀착 좀 해주세요 마스크 최대한 밀착되면서 멤버분들 죄송한데 마스크 한 번씩 벗어줄 수 있을까요? 네 다들 햇빛 쪽에 쓸게요. 이쪽 분이 어둡게 나오니까 햇빛 쪽으로 다 같이 하트 부탁드려요. 하트 꽃받침 한 번 가실까요? 꽃받침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빠 잘하세요. 환영 이쁘다. 지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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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아